영화로 나왔던 퍼시 잭슨 시리즈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다시 제작되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들입니다 한창 학교 생활을 하며 친구를 사귀어야 할 나이인 12살의 퍼시 잭슨 하지만 그의 눈에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였고 그로버라는 친구 외에는 퍼시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관에 가게 되는데 많은 놀림 속에서도 교수 브루노는 퍼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로버 역시 옆에서 격려를 해주었는데 아까부터 시비를 걸던 넨시가 계속 시비를 걸어오고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넨시는 나가 떨어졌죠 이를 본 선생 알렉토가 정체를 드러내지만 브루노가 준 펜이 알렉토를 처치 퍼시는 퇴학이기에 처하게 되는데 진실을 본 그로버가 거짓말을 해 퍼시를 퇴학시켰고 소식을 들은 퍼시의 엄마 셀리는 퍼시를 위로해 줍니다 그날 이후 계속해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악몽을 구게 되는 퍼시 셀리는 퍼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데미가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진실을 얘기해주는데 이 시기 때문에 세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듬습니다 이 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듬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 시기? 퍼시가 믿지 않는 와중 그로버가 찾아옵니다. 퍼시를 일부러 퇴악시킨 것은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 그건 바로 퍼시를 죽이려는 괴물들 때문이었고 이들은 데미갓을 지켜주는 데미갓 캠프에 가던 도중 사고를 당합니다. 인간인 셀리는 갈 수 없었기에 퍼시와 그로버만이 가게 되고 퍼시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퍼시의 보일러의 보일러의 보일러에 가게 될 수 없었고 퍼시의 보일러와 같이 지켜주시면 아 Initiraum Sinn Fkt 에피이의 보일러에 가게 될 수 없는 거랑 어린 것이 안에서egal, 흥미러가 될 수 없는 거랑 퍼시의 보일러의 구경할 수 없는 거랑 퍼시의 보일은 어린 시즉은 이루시 퍼시의 보일러의 보일러에 가게 될 수 없는 것 퍼시의 보일은 소속 중 미노타우루스의 이목을 끌기 시작 퍼시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분노한 퍼시는 혼자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여버리죠. 이후 데미가 캠프에서 정신을 차린 퍼시 알고보니 캠프의 교수였던 케이롱과 자신의 수호자라는 그로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데미가뜨리 훈련을 하는 이 캠프에서 아직 선택을 받지 못한 퍼시는 적응부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도 전에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퍼시의 명성은 벌써부터 소문이 퍼졌고 헤르메스의 아들인 루크가 퍼시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로브는 샐리가 죽은 것이 아닌 하데스에게 끌려간 것일 거라 말했지만 퍼시는 아레스의 딸 클라리스의 질투를 잡고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로블를 찾아봐요. 그날 밤 클라리스 무리가 괴롭히기 시작 물에 가까이 가자 무리 퍼시를 돕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테나의 딸 아나베스 그녀가 지켜봤던 이유는 퍼시가 금단의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데 그리고 얼마 후 깃발 뺏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나베스가 퍼시와 따로 행동을 시작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아나베스였는데 얼마 후 클라리스 무리가 또 나타났고 퍼시는 다구를 당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잘 싸우는 퍼시 지켜보던 아나베스는 퍼시를 물에 밀어넣었고 물에 닿은 퍼시는 몸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금단의 아이이자 포세이돈의 아이었던 퍼시가 선택을 받는 순간이었죠 현재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사라진 제우스의 번개 때문에 대립 중인 상태 제우스의 번개를 훔친 도둑으로 퍼시가 지목되었기 때문에 퍼시는 오자마자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를 만나 해야 할 일을 듣게 되고 모험을 함께 할 동료 두 명을 선택 아나베스와 그로버를 선택한 퍼시는 루크에게 선물을 받고 모험을 시작합니다 제우스의 영역인 하늘과 쫓아오는 괴물을 피하기 위해 냄새라는 버스를 타고 출발한 이래 그들을 쫓는 알렉토를 아나베스가 발견했고 헤이와르는 알렉토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토를 따돌린 일행은 이동하다가 메두사의 집을 가게 되죠 뭐하는지? 누군가가 만들던 hamburgers 그들은 우리의 세상 그들은 우리의 세상을 누구에게 생각하는지? 렛츠가 어디서? 렛츠가 어디서? 렛츠가 어디서? 예상외로 퍼시를 지켜주려는 메두사 그들을 위한 음식도 있었는데 메두사는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테나의 질투를 사는 바람에 이 꼴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때문에 아테나에게 복수를 원했던 메두사는 퍼시가 아나베스를 배신하도록 유혹하기 시작 넘어갈 리 없었던 퍼시는 메두사와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눈을 보면 돌이 되니 투명하게 만들고 목을 베어버렸죠 그 목으로 알렉토까지 처치 일행은 좋은 무기를 얻었습니다 아테나의 질투를 사용하러 가요 이번 일을 계기로 퍼시와 아나베스는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요. 메두사의 목은 재물을 바치는 의미로 아테나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퍼시에게 말을 걸어오는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일행은 기차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리언에 대해 해석하던 도중 자신들의 객실이 난장판이 된 것에 대해 추궁을 듣게 되고 한 여인이 말을 걸어오는데 알고보니 이 여인은 그동안 괴물을 보내왔던 에키드나 퍼시가 침에 찔리며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일행은 결국 기차에서 벗어나야 했고 안전한 곳을 찾다가 아테나의 신전으로 가기로 했죠. 이곳에 있기만 하면 몸은 안전하겠지만 문제는 독침에 질린 퍼시의 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들어와 있는 에키드나 알고보니 메두사의 머리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는데 아네베스는 퍼시를 위해 시간을 끌어주기로 결정 원치 않았던 퍼시는 자신이 희생하기로 합니다. 얼마 후 에키드나와 키메라가 등장 퍼시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싶었는데 물이 자신을 어딘가로 인도하더니 정체불명의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들 1화부터 4화까지의 줄거리였습니다. 이미 퍼시 잭슨 영화 시리즈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영화로 먼저 입문해 드라마까지 오게 되었는데 소설은 보지 않아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4화까지 살펴보니 구성이 상당히 영화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설의 내용을 따라가니 뭐 이건 당연한 얘길 되고 문제는 그놈의 피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피곤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나서 드라마의 재미만 놓고 보자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드라마로 제작을 하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액션이나 연출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나머지 회차들이 공개되고 나서 더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오늘 살펴본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바로 감상하실 수 있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